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 이슈로 준비한 것은요. 첫 번째 이슈는 중국인민은행이 은행이 암호화폐를 혹평했다라는 그 이슈를 첫 번째 이슈로 삼아 봤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블록체인 관련 기술 평가 보고서에다가 평가한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블록체인 기능이 너무 과대평가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능에 대해서 과대평가가 되어 있다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너무나 맹목적인 신뢰를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너무 맹목적인 신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블록체인 관련 투자에는 현재 분명한 거품이 존재하고 있다. 쉽게 말씀드려서 현재 블록체인에 투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거품이 많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각각의 프로젝트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거품이 있다라고 지금 현재 보고서에 기술을 했고요. 생산이나 사회에 효용이 있는 기술은 상당히 적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각각의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나온 프로젝트들이 정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사회에 효용성 있는 기술이냐. 아니면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그 프로젝트들을 다 믿을 수는 없다라고 이런 얘기 기술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전문가들도 현재 프로젝트들이 암호화폐 코인이 성경할 수 있는 정도의 확률을 3 내지 5%라고 본다고 하니까 이 얘기는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거기다 마지막으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냐면 암호화폐의 내재가치가 없기 때문에 신용으로서의 담보하기가 힘들다. 내재가치 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화폐의 기능은 어렵고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기능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화폐로 가는 기능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국에서는 현재 2017년 9월부터 암호화폐 ICO를 완전 금지해놓고 있고 거래소도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익명성 있는 자금세탁, 익명성이 있어서 자금세탁하기에 높다 이런 거죠. 아시다시피 중국은 국가가 통제하는 경제국가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은 국가가 통제가 되지 않는 어떤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지금 현재 규제를 하겠다는 게 중국의 입장인데 이번에 인민은행의 블록체인 기술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한 것 같아서 첫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시빌미디어 ICO 단계에서 실패라는 제목입니다.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건데요. 600만 달러를 목표로 했는데 140만 달러뿐이 실제로 모금이 되지 않았다. 그럼 실제로 실패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보도입니다. 시빌미디어는 80% 정도, 그러니까 140만 달러 중 80% 정도가 기존 투자자가 투자했었는데요. 기존 투자자인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컨센시스가 했다고 하는데요. 뉴욕타임즈가 이야기하는 실패의 원인을 저희가 잘 분석해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서 두 번째 이슈로 삼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보안을 너무 강화시켜놨기 때문에 ICO에서 40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40단계로 거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얼마 전에 국회에서 정부 예산 시스템 들어갈 때 백스페이스 두 번 누르고 세 번 누르니까 뒤로 가서 모든 게 보여졌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시빌미디어의 ICO에서는 무려 보안을 위해서 40단계 절차를 거치게 하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불편해했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주 참여자로 되는 언론개혁론자들에 대해서는 돈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빌미디어가 뭐냐면 기존의 언론에 대항하는 새로운 미디어, 개혁적인 미디어를 만드는 게 시빌미디어의 목표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볼 때 언론개혁론자들이 하는 것은 사실 실제로 상업적이지는 않다. 그러니까 많은 언론들에 대해서 현재 상업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보여졌기 때문에 많은 참여자들이 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시빌미디어에 참여하고 있는 언론들이 실제로 돈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투자자들의 판단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컨셉시스에서 350만 달러를 추가로 더 투자해 줄 거라고 현재 시빌미디어에 350만 달러를 투자해 줄 거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결정도 다시 정리를 하다 보면 투자를 받아서 다시 ICO를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은 프로젝트에 대한 개인 투자들의 냉정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각종 암호화폐 관련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들도 이런 것들을 타사한 지적 삼아서 제대로 봐야 될 것 같아서 두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중국의 에어드롭 단속 예정이라는 뉴스입니다. 코인데스크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중국 인민은행, 아까 첫 번째 이슈에서도 중국 인민은행 말씀을 드렸는데 사기성 ICO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에어드롭이 특히 악용되고 있다는 거죠. 에어드롭이 뭐죠? 처음에 무료로 나눠져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금지시켜진 상태지만 2017년 7월에는 65건 정도가 중국에서 ICO가 진행됐다고 하고요. 10만 명 이상이 지금 토큰 세일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약 26억 위안, 우리나라도 약 4200억 정도의 규모가 돈이 투자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 규모는 당시, 그러니까 2017년 7월 당시에 같은 기간에 전 세계 ICO의 약 20%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중국의 경제 규모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20% 정도가 돼서 눅다고 하지만 이 에어드롭에 관련된 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기성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중국 인민은행이 에어드롭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루어졌던 ICO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졌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 단속을 좀 해야 되겠다. 앞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답니다. 따라서 중국 당국의 의지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너무 과대하게 돼있다는 것은 첫 번째하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가 통제를 해야 되는 경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에어드롭이 그동안 이루어졌던 것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겠다. 기존에 이루어졌던 ICO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자랄 뿐이며 암호화폐의 가치 또는 상승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톡톡은 3.6호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